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카레 준비했구요 킬바사 프랑크 소세지 그 다음에 이 김치는 비비고 포기 김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 김치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오징어 단무지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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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founder 뱅 뱅 뱅 덕분에 매콤하고 쫄깃한 맛이에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향이 매콤하고 맵때마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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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오징어 오징어 단무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ㅋㅋㅋ 너무 맛있어 저는 일본서연방에서 만드는 건을 걸어מס은 엄청 매콤해서 매콤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다리 마시고 먹ceks study 매콤한 다리 마요네즈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